그래 지훈아 사실은 내일이 엄마 생일이에요 그래? 초대하고 싶은데 오실래요? 그럼 가야지 선물 사가지고 갈게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할까? 다녀올게요 어 그래 그래 갔다 와 얼굴이 왜 그래? 섭섭한 거 있어? 뭐가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봐 나도 나가봐야 돼 갔다 올게 상민아 저기 너 오늘 엄마 얼굴 보고 생각나는 거 없어? 뭐가? 아니 그래 나가라 이놈아 진짜 갈게요 오늘이 맞는데 친함이 찾으니까 나 같은 거는 아주 안중에도 없구만 어머니께서 뭘 좋아하실까?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네가 다 만들 수나 있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해보세요 뭐든지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네 애가 귀엽다 귀엽다 봐주니까 요즘 너무 엉긴다? 결국 서방님한테 말하는 말버릇 하고는 서방님? 누가 너한테 시집 간대? 아 예 그럼 누구한테 시집 가시냐? 옆집 사는 쌀집 총각한테? 이씨 아 알았어 알았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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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내가 그냥 파란 대문 집 둘째 딸한테 잠깐 갈게 야 야 최상민 너 일로 안 와? 여보 일로 좀 와봐요 여보 여보 야채 좀 보호가자니까요? 당신이 좋아하는 야채잖아요 알았어, 알았어 잘못했어, 그만해 정연해 여보 성민아 우리 이 다음에 늙어서도 이렇게 같이 장도 보러 다니고 그러자 꼭 붙어서 당연하지 우린 둘이 만나서 즐거웠던 시간보다 떨어져서 그리워했던 시간이 더 많았어 그치? 그래 이제부터 꼭 붙어 다니자 떨어지지 말고 어 뭐하는 거예요? 장사하는 사람이? 아유 장사재미 잤나고 동발맛 잤나고 아유 큰일났나 이제 앞으로 뭔 재미로 사나? 어디 차만 호래빈 하나 있으면 꽤 차고 시집이나 가시던가 아이고 아주 욕을 해라 욕을 나도 한잔 줘요 응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마시는 술도 맛있긴 맛있네 남의 아들 뺏어 가놓고 술 맛 좋아? 남의 아들은 무슨 남의 아들? 처음엔 내 아들이었는데 얼씨구? 아유 참 인간들이 다 이럴 테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이렇게 말이 틀려요 이제 슬슬 본색 드러내시네 이러지 말고 장사고 뭐고 접고 우리 어디 가서 술이나 만땅으로 마십시다 아유 안돼 그래도 손님은 팔아야지 술판 버려놓고 장사는 무슨 자 준비해요 어이가 안 오를 거요? 자 자 음 이건 우리 엄마 입맛에 딱 맞겠네 이거 맛있다 미용실은 어떻게 하고 벌써 뛰어왔어? 선생님한테 엄마 손일이라고 조금 일찍 보내달라 그러고 왔어 잡채소 좀 먹어봐 아 아 맛있어? 진짜 맛있어 와 야 진짜 맛있다 야 그만 좀 집어먹어 얘가 아주 배를 채우고 서 있네 얘가 안돼 아 진짜 야 뭐 양념 같은 거 더 필요한 거 없어? 저기 파랑 마늘 냉장고에 더 있어 그냥 들어가 계세요 오늘은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냥 뭐 궁금해서 그래 아 이거 간 좀 봐주세요 그럴까? 그래 그래 어때요? 맛있다 맛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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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좀 이거 다 입고 그래? 이거 많이 배 맛있는 거야 지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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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 계속해 아이참 아이참 야 용진아 용진아 야 쟤들 진짜 웃긴다 무슨 조그만 것들이 손곱장난 해놓은 것 같아 아가씨가 참 자만해 야 아가씨가 뭐냐 네 며느리 그함한테 오 그.. 그.. 그런가? 야 조금만 있으면은 제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아버님 아버님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거야 뭐 야 잘하면 너 1년 안에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 되시겠다 에이 형 이거 너무 심했다 야 심하게 서열이 그렇게 돼있어 이렇게 딱 아이고 아이고 참 출출하실텐데 이것 좀 드시고 계세요 아버님 아.. 그.. 그래 아가씨도 좀 들어요 아까부터 고생만 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냥 민지라고 부르세요 아버님 야 그래 민지야가 뭐야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아가야 이렇게 불렀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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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자꾸 연습을 해야되는거야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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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알았어 아이 나중에 그냥 편한대로 부르세요 아버님 그래 알았다 아나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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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음.. 맛있구나 하하하하 진짜 웃긴다 해란다고 또 해요 하하하하 저런게 웃기냐 얘 하하하하 사실은요 영두삼아저씨가 일부러 그렇게 부르라고 시켰어요 영삼아저씨 부끄러하는거 보고싶다고 하하하하 죄송해요 아저씨 아 진짜 어 그래 아가야 하하하 음.. 맛있구나 하하하하 잘하는데 천천히 하하하하 어?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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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왜 이래? 하지 마, 간지러워 하지 마, 하지 마 넌 잡아 나 진짜 가